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주할 리듬에 대한 비트를 구분해 볼 텐데요. 리듬에서 비트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는 연주하는 박자에서 리듬의 최소 단위가 어떤 음표인지에 따른 구분인데요.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4분음표를 4번 연주한다면 4비트, 8분음표를 8번 연주한다면 8비트, 더 작은 단위인 16분음표를 16번 연주한다면 16비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4비트의 기본 리듬은 4분음표 한 박자에 하나씩 연주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되고 8비트의 기본 리듬은 8분음표를 기준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됩니다. 이 곡에서 우리가 연습할 리듬은 8비트로 먼저 왼손의 코드를 연습하기 위해 8비트 기본 리듬으로만 연주하며 왼손의 코드를 연습하도록 합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